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파이널코프 강좌를 울리고 있는 A87 부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첫번째 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인트로의 구성요소 중요한 부분 3가지만 일단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트로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중요한 구성요소는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인트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냥 영상이나 텍스트만으로 표현이 되는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는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데 청각적으로는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강력한 음악이 인트로에 첨부가 된다면 보는 사람들이 인트로 스처만으로도 즐겁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고르실 때는 이제 유튜브에서 노 카피라이트 뮤직으로 검색을 하셔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음원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음원을 고르실 때 제가 음악은 잘 몰라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포인트가 퉁퉁 탕 퉁퉁 탕 이거라면 탕에서 화면이 전환되거나 좀 바뀔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인트로 자체 내에서도 조금씩 편집을 가하면 음악하고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인트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바로 브랜드인데요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는 영상이 하나의 제품이나 상품이라고 친다면 유튜브 채널은 브랜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영상들 제품을 소개하는 앞에 제일 앞서서 소개하는 것을 인트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내 유튜브 채널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색상 칼라 메인이 되는 칼라 그리고 이후 볼 영상의 뭐 간단한 예곡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저는 인트로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시간 그러니까 인트로를 그렇게 다 하나하나 모두 다 집어넣다 보면 억지로 시간이 되게 길어지게 되는데 인트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8초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초 이내로 10초 이내가 가장 적당한데 그 사이에 그냥 빠르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지금 제 인트로처럼 빠르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전체의 아이덴티티를 하나의 장면이나 하나의 모션 연출로 이렇게 노출을 시켜도 되고 어떤 식으로 됐던 간에 유튜브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그리고 이 영상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꽤 괜찮은 인트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상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인트로는 영상의 분위기를 잘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전체적으로 밝고 화려하고 그리고 화사하고 즐거운 느낌의 영상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는 밝은 톤의 색상과 그리고 밝은 느낌이 나는 화려한 그러한 인트로 효과를 쓰는 게 좋고요 반대로 영상 자체가 무겁고 다크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인트로 영상 자체도 무겁고 다크하게 연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트로 영상을 만들 적에도 전체적인 영상의 분위기와 느낌의 이지감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는 강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만드는 인트로 영상들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오늘의 간단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